여기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. 서로의 직업과 나이도 모른 채 제한된 상황 속에서 본연의 매력에만 집중하는 곳. 이곳은 지옥도입니다. 지옥도를 탈출하며 천국도가 있습니다. 최고의 환경에서 환상적인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의 직업과 나이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매력적인 싱글 남녀가 지옥도에 도착했습니다. 너무 이거 정글이야 정글.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. 와 지옥도는 그렇게 안 갔지. 여기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? 모르겠어. 걔에 대해 아무것도. 날 알아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동정인 거야 치근지심인 거야 좀 이기적인 것 같아. 여기 진짜 지옥 같다.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핫한 지옥. 솔로 지옥입니다. karena 지옥은 지옥은 지옥과는 진옥을 피해가 되었는데 내가 사랑를 했고 역시 세상에서 가장 핫한 지옥을 피해가 되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수 입성을 다해보는 것 같아. 을 좀 이끈하고 이런 게 ganzen 맘에 대해 이런 건가 난다.